Q. 웃음이 너무 많다? 웃음이 너무 많다? 모든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다? 정말 재밌다 Q. 도산이가 잔소리를 피하는 방법? 방에 들어간다 됐어 언젠간 잘 나갈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잘 나가지만 Q. 삼산이들이 모여있을 때? 진짜 웃겨요 정말 웃겨요 미안해 사람 눈 못 마주치고 불안해하고 용기 없는 자신감 없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Q. 삼산이들이 모여있을 때? 이게 훨씬 나은데? 몰아서 본다 점퍼 순간이동 누워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서울 김치찌개 돈 찾으러 가야죠 읽어요? 네 우리 주역 하고픈 거 싹 다해라 신의 미모 세상 간지 용안의 삶 빛이 난다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앗구르기 인정 감사해요 넷플릭스 이제 시작이다 스타트업 촬영 현장은 스타트업 촬영 현장은 굉장히 웃음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아직 찍을 게 좀 많이 남았고 추워졌어요 하하하하 서점 알바 달미 달미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팀 단체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성공! 클로즈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고생했다 몰아서 본다 일어나서 운동 가고 잔 다음에 맛있는 걸 먹는다 너무 감사한 수식어이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고생했다 이제 시작이다 오늘 첫 방송이라서 너무 기쁘다 10년 뒤에 10년 뒤에 계속 이렇게 잘하고 싶다 지금 1분 아직 안 됐죠? 그랬구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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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